안녕하세요 BTS 정국입니다 이번 전시의 키워드인 치유는 마틴 그로피우스 바우 미술관이 베를린 장벽에 위치한 점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미술관은 전쟁과 평화 그리고 분당과 화해를 동시에 상징하는 문화의 교차로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소통하며 세상이 연결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립, 대립, 전쟁 등 여러가지 아픔을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저는 이 퍼포먼스에 담긴 메시지가 정말 좋습니다 대립이 만연한 세상에 화해의 메시지를 아름다운 몸짓으로 건네는 것 같아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 Make it right이라는 곡이 떠오르는데요 저희가 팬분들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받고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저희도 음악을 통해 아미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치고 힘들 때 어떤 방식으로 치유를 받으시나요?